대동경운기 구매문에 010-3946-2219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주세요. 판매물품 대동경운기 판매합니다. 판매지역 경북 구미입니다. 판매자 박현수 연락처 010-3946-2219입니다. LED 태양광 충전 등 신바람 쇼핑몰 주소 www.http.com 구매문에 1533-5931 비농기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농기계 TV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대동경운기 판매합니다. 키시동이구요. 직사분사식입니다. 타이어 새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. 로타리 분무기 장착되어 있습니다. 로타리 날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. 직사분사식이라 한겨울에도 시동 아주 잘 걸립니다. 판매가격은 www.http.com www.http.com 농사메카.com 이나 관리기.com으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대동경운기 판매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. 신바람 즐거운 쇼핑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. 신바람 쇼핑몰 주소 www.http.c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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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www.http.c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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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www.http.c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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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중고농기계 네이버밴드 www.http.c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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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